뭐야? 다시. 이때 정상적으로 들어갔어요. 녹색 신호에 들어갔는데 이때 황색으로 바뀐 건 아무 소용 없죠. 나는 정상적으로 들어왔어요. 들어왔는데 상대차가... 아이코! 상대차는 여기에 불법 정차돼 있는 차를 피해서 2차로까지 들어왔습니다. 그런데 상대차가 상대차 이쪽에 횡단보도. 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인데 무시하고 들어왔대요. 그럼 이 차에 신호위반입니다. 여기 보행자 신호 있으면 우회전을 못해요. 여기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우회전이 안 되고요. 우회전한다면 여기가 보행자 신호면 보행자 없으면 지나와도 돼요. 이번 사고, 상대차가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에 여기를 지나왔으면 신호위반 사고입니다. 이번 사고, 신호위반 사고인데 블박차 보험사는 100 대 0 주장하고 상대 보험사는 80 대 20을 주장한답니다. 과연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? 상대가 횡단보도 녹색 불일 때 우회전했는데요. 이거는 그리고 그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잘못은 없는지요?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. 이거는 일단 신호위반이지만 그러나 100 대 0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. 신호위반으로 다 100 대 0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가끔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졌어도 슬금슬금 우회전한 차들이 있는 게 현실이죠. 그리고 경찰에서는 한때 경찰청은 여기 보행자 없으면 그냥 가라. 우회전하면 된다. 사고만 안 나면 된다. 사고 나면 신호위반이다. 그렇게 홍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 흰색 차. 이 흰색 차가 멈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? 이 차 때문에 나한테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. 그럼 어떻게 되나요? 나도 속도를 줄이면서 빵~! 해 줘야죠. 저 차가 분위기가 나한테... 저기 신호위반한 건 아까 여기 이미 지나온 거. 그거는 나중에 신호위반으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고요. 신호위반 처벌받게 하면 되는 거고요. 그러나 여기서 저 차가 여기... 이 차 때문에 내 앞에까지 2차로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. 그렇다면 나도 속도를 줄이면서, 속도를 줄이면서 빵~! 그래서 80 대 20으로 볼 수 있습니다. 100 대 0은 쉽지 않습니다. 이 차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? 이 차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저 차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차가 잘못해서 일어난 사고죠, 이 차가요. 그래서 여기서는 이 차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면 되고 이 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차가 이 차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하는 건 나중 문제예요. 그런데 신호위반해서 무리하게 들어온 이 차의 단독 사고, 불법주정차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여집니다. przez 20대 1 이 차도는 얇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차도는 영향적으로 이 차도는 그 차도는 이 차도는 처음이 로제 3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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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에서 4에서 4는 만점점에서 1붙습니다. 이 차도는 0에서 5.0에서 2에서 4에서 4.0에서 5.0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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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0 수는 없었습니다.